포르쉐가 6기통의 수평대양 터보 차저 엔진을 탑재한 신형 911 카레라 4S를 공개했습니다. 포르쉐의 대표적인 모델인 신형 911은 전통적인 리어 엔진 스포츠카인데요. 신형 911 카레라 4S 역시 포르쉐 디자인 DNA를 완벽하게 반영해서 분명한 디자인 정체성을 자랑합니다. 20인치 프런트 휠과 21인치의 리어 휠로 더욱 넓어진 휠 하우징 아치가 인상적이고요. 리어 엔드 중앙 부분의 슬림 라인이 시각적으로 더 부각돼 보입니다. 신형 911 카레라 4S는 6기통 수평대양 터보 차저 엔진과 새롭게 개발된 8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장착해서 이전 모델 대비 30마력이 증가한 최고 출력 450마력, 최대 토크는 54를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3.6초, 최고 속도는 306km에 달합니다. 또 최근 포르쉐가 공개한 웬 모드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는데요. 포르쉐 웬 모드는 세계 최초로 도로 위의 습도를 감지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젖은 노면 위에서도 더욱 안정적인 핸들링을 지원합니다. 또 도로의 습도 감지는 물론 젖은 노면에서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차량 설정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